오늘은 시원한 해장국을 만들어 볼까요? 집에 있는 감자와 양파만 가져오세요 간은 소금과 새우점만 넣습니다 달걀간장, 된장, 고춧가루 이런 것 안 넣습니다 딱 감자와 양파만 넣습니다 메인 재료에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소금 넣어줍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양은 물 1800cc, 라면 3개 끓일 정도의 작은 감자 3개와 양파 2개를 넣었습니다 뚜껑 닫고 한번 끓여줍니다 그리고 전 바닥으로 나가서 매운 청양고추 2개 따왔습니다 이 고추 정말 맵습니다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칼칼하고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나옵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팔팔 올림픽 죄송합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위에 뜬 거품과 안이품 것들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예쁜 새우젓을 넣어주면 아 그리고 화면은 안 나왔는데 국간장도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게 썬 청양고추 넣어주면 끝 맛있게 보이죠? 너무 오래 끓이면 채로 썬 감자가 다 으깨지니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자 감자국 완성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? 그치만 맛은 일품입니다 자 감자국은 일품입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